안녕하세요. 재미있는 탁구 이야기 김남수의 탁구토크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탁구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기존에 탁구를 치시는 분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이고 앞으로 임무를 하실 분들이 탁구를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레슨 영상이라던가 용품 리뷰 이런 거를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운동을 오래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기술을 앞으로 영상을 찍게 될 때 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이란 건 정답이 없고요. 단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확률이 높고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기량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영상에 이런 편집이라던가 음성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한 편 한 편 저도 이게 새로운 도전이니까 앞으로 한 편 한 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을 거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탁구를 통해서 건강하시고 탁구를 통해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러면 김남수의 탁구 토크 탁톡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